빅토리입니다 속도는 빠르게 안했어요 입문자다 보니까요 사이즈 이만하구요 오프로드는 좀 지져버리니까요 온로드에서 살짝 해보세요 땅에 내버려 두시구요 주소를 살짝 했지만 방아쇠가 중요하죠 방아쇠가 위험하면 무조건 브레이크 잡으셔야 되는데 한 번만 탁 치면 됩니다 살짝 잡을때 이렇게 잡는거보다 약간 위로 가슴높이로 이렇게 이렇게 딱 이게 좀 짠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안테나는 뭐 세워도 좋구요 자 한번 해보세요 살살 살살 자 토리토리 빅토리 예 천천히 하십니다 천천히 자 점프도 있었는데 저번에 옷을 자꾸 옷가게 하시는 분이 자꾸 옷을 쳐가지고 이렇게 꽃을 하셨습니다 꽃 자 꽃과 함께 자 붕붕이 뭐죠 자동차가 그 뭐냐 꽃향기를 맡으면 힘을 섰는 게 있는데 네 붕붕이 자 이쁘네 여러분 역시 이 자연과 알씨가 이거 하나 되니까 좋네요 네 아 자연과 하나 되는 알씨 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연과 알씨 합쳐서 자동차